감정에 뭐 감정이 됐다가 빠져나왔다가 뭐 이렇게 스트레스가 좀 많을 것 같은데 스트레스 받으면 어떤 식으로 입어요? 사실은 이제는 예전에는 그런 감정을 드라마 중에 오래 가지고 가는 편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제가 좋아하는 영화 같은 걸 풀어놓고 내 촬영이 좀 올릴 거나 내 촬영 없거나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시원한 영화 한 잔에다가 이렇게 좋아하는 영화 딱 보면 그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아유 아유 아 비슷하네요 많이 안 본 걸 생각해보니까 기도적 많이 안아줬어 제가 예전에 다 타당